61. 흰죽, 계란찜, 다진고기 등을 제공하는 식이의 형태로 오른 것은 1. 일반식, 2. 경식, 3. 유동식, 4. 연식, 5. 당뇨식이. 정답은 4. 연식. 62. 김치에 잼을 만드는 식품보존법으로 오른 것은 1. 훈연법, 2. 염장법, 3. 당장법, 4. 절임법, 5. 밀봉법. 정답은 4. 절임법. 63. 요통환자에게 교육할 내용으로 오른 것은 1. 서 있을 때에는 한쪽 다리에 무게중심을 둔다 2. 물건을 댈 때 허리를 구부리고 무릎은 편다 3. 방향을 전환할 때 허리만 이동한다 4. 사물을 몸과 가까이 하여 들어올린다 5. 중력에 대항하여 힘을 준다 정답은 4. 사물을 몸과 가까이 하여 들어올린다 64. 난청환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환자가 알아듣도록 큰 소리로 말한다 2.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사용하지 않는다 3. 몸짓을 이용해 의사를 전달한다 4. 보호자를 통해 소통한다 5. 알아듣지 못함으로 무시한다 정답은 3. 몸짓을 이용해 의사를 전달한다 65. 뜸 치료시 주의사항으로 오른 것은 1. 모든 수포는 멸균된 주사기로 터뜨린다 2. 시술시간 동안 환자는 자유롭게 움직인다 3. 감각이 저하된 환자에게는 화상을 주의한다 4. 남은 재는 입으로 불어 제거한다 5. 환자가 뜨거움을 호소해도 참으라고 한다 66. 한방 치료 방법 중 안색 및 피부색을 관찰하는 진단법은 1. 망진 2. 절진 3. 맥진 4. 문진 5. 문진 67. 지역 보건의료 사업에 있어 지도와 감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조직은 1. 행정안전부 2. 보건복지부 3. 질병관리본부 4. 기획재정부 5. 여성가족부 정답은 2. 보건복지부 68. 오염물의 미생물을 이용하여 산화시킬 때 필요한 산소의 양은 1. pH 산성도 2. DO 용존산소량 3.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 4.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5. 대장균군 정답은 4.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69. 가정방문간호사의 필수요건으로 오른 것은 1. 임상경력 2년 이상의 간호사 2. 임상경력 2년 이상의 간호조무사 3. 임상경력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 4. 임상경력과 무관함 5. 임상경력 3년 이상의 물리치료사 정답은 1. 임상경력 2년 이상의 간호사 70. 다은중 채혈금지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는 1. 체중 50kg 미만의 남성 2. 체중 50kg 미만의 여성 3. 수혈후 2년이 경과된 자 4. 분만후 1년이 경과된 자 5. 말라리아 치료 종료 후 5년이 경과된 자 정답은 1. 체중 50kg 미만의 남성 71. 미온수 목욕방법으로 오른 것은 1. 20도씨의 물로 시행한다 2. 복부를 강하게 마사지한다 3. 큰 혈관이 지나가는 곳을 집중적으로 닦는다 4. 얼굴부터 회음부까지 전체를 닦는다 5. 열이 떨어졌는지 2시간 뒤에 확인한다 정답은 3. 큰 혈관이 지나가는 곳을 집중적으로 닦는다 72. 다은중 침상목욕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눈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2. 복부는 배꼽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닦는다 3. 회음부는 따로 닦지 않는다 4. 팔은 어깨에서 손끝방향으로 닦는다 5. 다리를 닦은 후 복부를 닦는다 정답은 2. 복부는 배꼽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닦는다 73. 왼쪽 편마비가 있는 환자를 휠체어로 옮길 때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왼쪽 팔을 옆에서 부축한다 2. 휠체어의 바퀴를 열어둔다 3. 오른쪽 팔을 옆에서 부축한다 4. 환자를 먼저 침상에 앉히고 나서 일으킨다 5. 휠체어의 위치를 환자의 왼쪽에 둔다 정답은 4. 환자를 먼저 침상에 앉히고 나서 일으킨다 74. 다은중 치료적 의사소통으로 오른 것은 환자 아내가 저를 혼자 간병한다고 하는데 아이들 교육도 있고 살림도 바빠서 아마 안될거에요 간호조무사 1. 다 괜찮을거에요 2. 그런 말씀 마세요 3. 제가 다 해드릴게요 4. 아내가 아이들을 돌봐야 해서 환자분을 간호하는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군요 5. 일단 바깥을 보세요 날씨가 좋아요 정답은 4. 아내가 아이들을 돌봐야 해서 환자분을 간호하는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군요 75. 환자 입원시 간호로 오른 것은 1. 환자의 진료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2. 환자의 귀중품은 간호사가 맡아준다 3. 환자가 복용하던 한약은 그대로 복용하게 한다 4. 환자가 입고 있던 옷은 세탁해준다 5. 병실 안내 및 병원생활 안내를 실시한다 정답은 5. 병실 안내 및 병원생활 안내를 실시한다 76. 산소육법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오른 것은 1. 수빈기에 기포가 올라오는지 확인한다 2. 수빈병에 생리식염수를 넣는다 3. 환자가 원하면 산소를 일시 중단한다 4. 환자 주변에 라이터를 둔다 5. 환자가 불편감을 호소할 경우 산소 마스크를 비강캐늘라로 바꿔준다 정답은 1. 수빈기에 기포가 올라오는지 확인한다 77. 자비소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감염병 환자의 식기소독에서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다 2. 끝이 날카로운 물품은 거지로 싼 후 끓인다 3. 물품이 물에 완전히 잠기도록 해야 한다 4. 유리 제품은 찬물에서부터 넣어 끓인다 5. 아포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을 사멸시킨다 정답은 5. 아포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을 사멸시킨다 78. 손발톱의 관리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손톱은 일자로 자른다 2. 당뇨가 있을 경우 발톱을 짧게 자른다 3. 더욱물에 불렸다가 자른다 4. 발톱은 둥글게 자른다 5. 상처를 예방하기 위해 최대한 바짝 자른다 정답은 3. 더욱물에 불렸다가 자른다 79. 수술 환자 침상의 목적은 1. 토물로 침구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2. 위침구의 무게로 인한 고통을 덜기 위함이다 3. 딱딱한 침상을 준비하기 위함이다 4. 골절된 부위를 받쳐주기 위함이다 5.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정답은 1. 토물로 침구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80. 다은중 외과적 무균술에 해당하는 것은 1. 소독 꼭지를 잠글 때에는 소독 타월로 싼 후 잠근다 2. 오염된 드레싱을 제거할 때에는 장갑을 착용한다 3. 손을 씻을 때 팔꿈치가 항상 아래에 있도록 한다 4. 격리 병동에서 사용한 기구나 쓰레기는 이중 처리하여 버린다 5. 손을 씻은 후 손끝이 항상 아래로 가도록 한다 정답은 3. 손을 씻을 때 팔꿈치가 항상 아래에 있도록 한다